신안군은 서보 미술 문화재단과 암태면 도창 아트 빌리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업무 협약으로 암태면 도창 마을에는 예술적 창작 공간 창출과 지역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조성을 위해 두 시간이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. 서보 미술 문화재단은 한국 고유의 미술 운동인 단색화의 거장, 박서보와 백화 뜻을 같이하는 작가들이 1994년 설립했습니다.